몇 팔짓 사지 않는 놈 종종이 남자야 나봐요. 영화보러 가자 이거 같잖아. 그치. 형이 어때? 호감 없는 사람한테 여자들한테 영화보러 가자는 말 해야해. 절대 없지. 여자들은 갑자기 영화가 재밌으면 가면 하거든. 갑시다 일단. 빈칸은 먼저 확인할게. 빈칸이 끝에 있네. 먼저 확인하자면 그냥 보자. What would role be like? What if everyone behave this way? Good ethical analysis. 이게 포인트 같은데. 좋은 윤리적인 뭐를 딴 analysis 분석. 은, required. 요구하는데 뭐를 하냐면 어떤 뭐를 딴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라거든.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전혀 아직 모르겠지. 좋은 윤리관의 분석이 무엇지를 파악하는게 먼저.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어떻게 할거야. 이게 보니까 We often think that 우리는 종종 뭐하는데? 생각한대. Our article is that 우리의 윤리적인 읍도와 잘못된 행동이. 2. Uncultismal ones 뭐 잘못된 행동인데 작은 잘못된 행동은 뭐지. That don't really affect anyone's 이렇게 필요없게 이런거. 어떤 사람에게도 진짜로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작은 행동인 거지. 그치. 그치. 만난거 같긴 하지. 만약 우리도 쓰레기 같은거 버리고 하지 않나? 나같은 사람은 절대 안버리지. 너희도 버리고 그러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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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한 thinking이야. 우리는 근데 우리 행동하는 결과를 뭐하자는거에요? 생각하고 있지 않는거지. 언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 레전라이즈의 뜻이 뭐야? 응? 레전라이즈. 뜻이. 이성화하다. 이론화다. 중당화다. 근데 애널라이즈는 뭐였어? 분석하자잖아. 그치. 이거네. 이 말에서 잘 봐야돼. 우리가 이러한 문제야. 이러한 문제가 어떤 문제겠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윤리적인 어떤 이슈와 어떤 사안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뭐하기보다는 애널라이즈? 분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거할때 우리가 이성화하다 뭐를 일단 합리화하다 그치? 그치? 이럴때 우리 행동하는 결과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거에요. 즉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인 문제들을 뭐해야되는데 애널라이즈? 분석해야되는데 우리는 그걸 뭐하는데 그냥 합리화시킨다는거지 이거 좀 버려도 뭐 내가 한명인데 버려도 괜찮겠지 이런거에요. 그런거란거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시청까지 논쟁이 뭐냐면 이런거에요. 윤리적으로 잘못 행동을 뭐한대? 정당화하는 것은 뭔가 올바르지 않다는거지 한마디로. 예시가 되게 잘쓰는 지문이야. 예를 들면 It is probably true that. 아마도 사실일거래요. one person who one person who one person who 이 플라스틱이 붙네 one person who 됐지 아이고 이거 왜그래 이거 안했는데 이렇게 어떤사람이라면 Mr. reference is or her income on a mortgage application 단어도 어려워 mortgage 라고 하는거 뭐에요 이거 아마 이런사람 있을텐데 우승부 담보야 담보야 그치 몰테이지 아웃라켓이니까 담보로 대출같은걸 얘기해 담보대출에 적응해 그나 그사람의 인권 뭐였어 인권 어 소익 수익 소득 이런거지 수익을 미쓸려고 하는거지 잘못 표현하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당신 1년소득이 얼마에요 신고를 만약에 1년소득을 신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많이 나요 세금 많이 나요 그치 이런사람은 is not going to undermine is not going to undermine 쉽지 will not undermine 뭐였어 침체시키다 이런거야 그치 real estate market 뭐였어 부동산시장에 뭐하는거야 침체시키기 뭔지 알게되세요 어떻게든지 그니까 만약에 자기가 1년용봉이 거의 1억이야 1억 넘어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3% 정도 근데 그런사람이 소득을 할 때 저 3천만원 정도 벌어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혼날까 잡히면 하지 파이팅 근데 이사람이 포인트는 이런사람이 딱 한명밖에 없어 우리나라 전체에 딱 한명밖에 없는거야 그러면 뭐 별상관없는거지 거짓말해도 그치 근데 여기다 누지가 뭐냐면 하지마 하지마 if everyone believes this will hurt this representation voltage applications 여기 봐봐 모든사람들이 다 뭐해버리면 믿어버렸는데 뭘 믿냐면 담보대출에 관한 적용에 관한 잘못된 행동 잘못 표현된 것이 뭐를 single up 자기 혼자만 그럴거야 라고 생각하고 isolate 그래서 뭔가 좀 나만 그럴거야 고립된 이니까 이렇게 믿어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뭔가 great many voltage 겁나 많은 담보대출을 end up 끝날거고 어떤상태로당이니 채문브레인상태로 그리고 glove service for closers 라고 보여준 당국권 행사였던 과잉이라던가 아니면 collapse 동계에 대해진 housing 마켓 위에 나왔지 real estate 마켓 동계에 대해진 뭐였어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한번만 잘못해 그럼 괜찮아 왜냐면 여러사람들이 영향 안주니까 이런거에요 근데 모든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였어 시장 자체가 붕괴된다는거지 그치 그래서 개인의 의도적인 비유리적 행동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지 전체에 안좋은 결과를 할 수 있는거지 나 혼자면 어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한번만 더 되는거지 세금 무서워 근데 별거리라고 다행이다 우리 학원은 아직 적자라서 세금객증을 얻겠다 고고고 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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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we'll lead Schlowe to допック 우리는 뭘 통해서 이런 시스템에게 이펙트 뭔지 아 효과적 토마토할게 있거든 이러한 시스템이 뭐였지 나만 혼자가면 괜찮지만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망한 시스템 그치 ans 2007년의 As 실제로 뭐였어? 담보대출의 방향은 뭐였어? 시장이 공개되었을때 이런거지. 그렇다면 변론 보자. Analyzing ethical issue.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할 때 있었잖아. We turn to Kant. Kant. 혹시 알아? Kant. 설명 중이에요. Kant. 마땅해야 된다. 정원본법? 정원본법. 정원본법. 이거 왜 하고있지? 신기하다. 이럴때보다 깜빡깜빡 놀라. 갑자기 떠오른거네. We turn to Kant. 우리는 일단 Kant에 대해서 천트 고개를 들리고 Other schools search. 다른 여기서 학파를 얘기해. 학교 아니야. 다른 생각적인 학파에 대해서 떠올려보고 그리고 물어봐야 된다는거야. What if? 모든 사람들이 이딴 방식으로 행동하면 어떨까? 그리고 What would you world we like? 이러한 세계는 어떻게 될까? 다 말하는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이런거지. Good ethical energy. 좋은 윤리적인 어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바라봐야 된다는거지. 그치? 근데 위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았나? 위에가 뭐였었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문제가 뭐였었냐면 우리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정상화하는 데서 발생한다는거잖아. 뭐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뭐하야되는거였을땐? 분석해야 되는거지. 그런것들을 대충 느낌 안나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치? 정답은? 몇번일까요? 처음어볼게. 임플렉트 컬렉티브 인디어비이브 론 시스템. 괜찮네. 그러니까 인디비저만 쓰면 쓰러졌어.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 컬렉티브? 합쳐진. 그치? 그니까 이 시스템에서 뭔가 합쳐진 개인적인 행동의 영향을 충분히 바라보는거지. 필요하다. 그치? 전단 상반이 없고 아 사본이 없고. 주제는 윤리중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Not for myself.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 이런거지. 주제는 윤리중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 이런거지. 주제는 윤리중의 선택의 윤리중의 선택의 주제는 윤리중의 선택의 주제는 그위에 주제는 윤리중의 선택의